안녕하세요. 정의꽃가든입니다. 오늘은 야생아토리 판매 영상입니다. 신물소개와 키우는 방법과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3만원 한판 품목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란겹 해동화입니다. 꽃은 화사하게 이쁩니다. 노란겹 해동화는 필 때 정말 이쁜데요. 개화는 4월부터 5월이며 현재 판매 상품은 묘목입니다. 중부이부지방도 노지에서 잘되고 노지식재씨는 정말 잘 자랍니다. 정원에 심으시면 좋습니다. 노랑홋 해당화입니다. 꽃은 화사하게 이쁩니다. 겸 노란 해당화는 필 때 이쁘나 질 때 지저분하여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홀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홀꽃은 개화 후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개화는 4월부터 5월입니다. 중부이북로지에서 잘되고 노지식재씨는 정말 잘 자랍니다. 정원에 심으면 좋습니다. 인가목입니다. 빨간 겹꽃이 피는 해당화와 비슷한 나무입니다. 성장속도가 빨라서 정원에 심으시면 적당한 시기에 전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꽃은 6월에서 늦게는 8월까지 피우며 추해도 강합니다. 부틀레아입니다. 루비처럼 진한 빨강화의 부틀레아로 노지식재하여도 좋습니다. 키는 30에서 40cm 정도로 자라며 가지가 많이 생겨서 화분에서 기르셔도 좋은 소재입니다. 꽃은 6월 정도 피기 시작하여 가을까지 피어서 한동안 예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화분에서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며 햇볕에도 강함으로 양지에서 기르셔도 좋습니다. 금황화입니다. 그늘진 촉촉한 곳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노지월동도 잘 되나 여름에 햇볕이 강하고 건조하면 키우기 어렵습니다. 꽃은 지금부터 피고 지고 합니다. 하우스 같은 곳에서는 조금 더 일찍 필 수 있습니다. 옆으로 번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좀 넉넉한 곳에 키우셔서 화분 한가득하게 만들어서 꽃이 피면 아주 예쁩니다. 사할린 대실 월귤입니다. 가지가 옆으로 잘 자라서 풍성해짐으로 석부에 좋은 소재이며 시중에 판매되는 미니 월귤과는 틀린 품종입니다. 개화는 3월에서 4월이며 현재 열매가 예쁘게 조롱조롱 달려 있습니다. 겨울에 강하고 이쁜 상록이어서 노지에 심으셔도 잘 자랍니다. 여름에는 방그늘에 두시고 물은 흙이 마른 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가가미 다마시 보라입니다. 잎이 송구을을 닮아서 이와 가가미입니다. 개화는 3월에서 4월이며 따뜻하면 2월 말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월동은 잘 되고 베란다 정도면 1년 내내 상록을 유지합니다. 배수가 아주 잘 되는 용토에 식재하고 방그늘 및 통풍이 잘 되며 무난하게 여름을 납니다. 겨울 수입되어 활착이 잘 된 상태로 웃자라지 않게 잎이 조밀하게 아주 예쁘게 자랐습니다. 무늬 애기털 머위입니다. 중국 윈난성 원산으로 미니어처 머위 같은 잎과 줄기에는 많은 털이 있어 털머위라고 합니다. 개화기가 길고 살 키우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개화 타입으로 모아 심기에도 적합합니다. 여름철은 그늘에 두시고 장말철 습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겨울에는 강한 편이고 살짝 어는 곳 정도에 두셔도 새잎을 잘 올립니다. 베기롱입니다. 종원용으로 인기 있는 목베기롱 3종류입니다. 하얀 복색어의 캉캉 자엽 하얀 자엽 빨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즈에 심은 후 안착되면 벼들은 신경 쓸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자랍니다. 노즈 식재 후 일주일 정도는 물을 매일 흠뻑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겹고광나무입니다. 겹고사의 하얀 꽃을 피우고 노즈에서 아주 잘 되는 화목입니다. 꽃이 피면 달콤한 향이 일품인 아이로 노즈에서는 쭉쭉 잘 자랍니다. 봄에 정원에 심는 나무 중에서 선호하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올해 수입된 수놀벨은 꽃이 만개한 상태이고 기존 품종의 목대 굵은 아이는 이제 꽃이 달리고 있습니다. 디아트리스입니다. 여름화의 정원을 꽃으로 꽉 차게 보이게 하는 구근 야생화입니다. 전국 노즈 활동도 아주 잘 되는 나이로 색상은 보라, 하얀, 분홍이 있으므로 주문시 매목 부탁드립니다. 현재 꽃대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입 후 잘 활짝되어 바로 정원에 심으셔도 좋습니다. 색상별로 구매하셔서 혼합으로 심으셔도 보기가 좋습니다. 꽃대는 30cm 내외로 자람으로 화단의 야생화들 키 높이를 고려하여 심어주세요. 일본 당자피기 찔레입니다. 꽃의 가운데가 뽀글뽀글 뭉쳐 피는 당자피기 찔레입니다. 줄기가 길게 자람으로 울타리용으로 제격이나 짧게 잘라서 화분에서 키워도 좋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손짓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대도 굵고 장가지도 많아서 모양도 좋으며 개화는 5월 초부터 예쁜 꽃을 피웁니다. 시마 카노코 유리입니다. 일본 가고시마 지역에서 주로 자생하며 여름에 붉은색의 반점이 있는 흰 꽃을 옆으로 향하거나 약간 고개를 숙여 피웁니다. 양지를 선호하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므로 매년 걸음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와 더위 모두의 강함으로 노지에 심으셔도 아주 좋은 소재로 키는 50에서 70cm 정도로 자라고 꽃대도 관건하여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꽃이 만개하면 상큼한 향이 정말 좋은 백합으로 정원에 심으시면 후회하지 않는 백합입니다. 개화기간도 거의 한 달 정도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모카리스입니다. 중국운남 사천사원 원산의 원종 백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지월동도 되는 훈종으로 키는 20에서 30cm 정도 자랍니다.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받아보시면 조만간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식이 힘든 관계로 다른 백합류에 비해서 가격이 좀 있습니다. 소리야입니다. 선명한 파란색의 종꽃을 피우는 호주 원산의 신물입니다. 환경에 따라서는 2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농굴성으로 뻗은 가지를 적당히 전지하면서 목대를 굽히면 아주 예쁜 분쇄가 되기도 합니다. 내한성은 좋지 않아서 겨울철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얼 수 있습니다. 실전데이입니다. 잎과 줄기가 씨처럼 가는 아이로 보색꽃이 풍경처럼 주렁주렁 다화로 피는 야생화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주로 서식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봄 지나고 넓은 분으로 옮겨주시며 보기가 엄청 풍성해집니다. 루비 솔채입니다. 꽃 세상이 정말 루비같이 붉은색을 솔채입니다. 꽃은 가을까지 계속해서 피우고 포기가 늘어나면 큰 화분으로 옮기면 더 좋습니다. 꽃대는 꽃이 지면 잘라주시면 또 꽃대를 올려 꽃을 피웁니다. 노지 및 화분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로 여름에는 방그늘이 적당하고 직광을 보면 잎이 누렇게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궁화입니다. 안동 무궁화와 도입종 퍼플로즈, 자주겹을 판매합니다. 안동 무궁화는 홀꽃의 우리나라 무궁화로 화형도 예쁘고 키우기도 쉽지만 나무가 크게 자라는 아이는 아니라서 화분에서 키워도 좋습니다. 퍼플로즈는 보라색을 겹꽃으로 활짝 피면 색감과 화형이 예뻐서 선호하는 무궁화입니다. 짙은 자주색 겹으로 피는 수종도 선호하는 아이입니다. 칠변화 수국입니다. 꽃색이 여러 번 변하여 칠변화 수국이라고 합니다. 턱갈립 수국이 월동되는 곳이면 무난하게 월동되고 중부 이북에서는 노지 월동이 되나 가지가 동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순이 올라와야 합니다. 화목이 동사하지는 않습니다. 수국임으로 촉촉한 곳에 심으시는 게 좋고 잔수기들은 적당히 전지하여 예쁘게 모양을 만들면 좋습니다. 에린지움입니다. 엉겉기과의 신물로 노지에 심으시면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꽃대 높이가 50에서 60cm까지 자람으로 군락을 이루면 장관입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아주 잘 자라며 씨앗이 떨어져 바라도 잘 되어 아주 기특한 아이입니다. 백화등입니다. 분홍, 소설, 황화무늬 세종을 판매합니다. 동백이 월동되는 곳이면 이녀석도 월동이 됩니다. 중부 이북에서는 겨울철 장기간 얼지 않은 곳에 두셔야 합니다. 꽃색은 나무가 커서 자리를 잡으면 아주 진한 색이 나옵니다. 물 마르지 않도록 여름철 주의하시고 여름 햇볕 좋은 곳에 두시면 잎에서 윤기가 나며 건강하게 자랍니다. 구슬 잔대입니다. 포기가 엄청 좋은 구슬 잔대입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보라색 꽃이 환상적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곳이면 노지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삼색인동입니다. 성장이 매우 빠른 덩굴성 식물이지만 가지를 잘라가며 분재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 모두 강하여 노지에 심으셔도 좋습니다. 넝굴이라서 등나무와 같이 천정으로 유인해서 여러 갈래로 만들어주시면 여름에 훌륭한 그늘막이 됩니다. 개화는 6월에서 7월이며 삼색인동꽃과 진노색의 잎과 잘 어울려 운치 있는 멋진 정원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분홍 바위 수국입니다. 중부 이북에서도 노지월동이 되어 정원에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홍색의 예쁜 꽃을 피우는 바위 수국으로 담쟁이처럼 넝굴성으로 자라서 담벼락에 심으시면 좋습니다. 꽃대를 달기 시작하고 있어서 조만간 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바로 심으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초초롱입니다. 청초한 하얀 초롱꽃과 같은 화형의 꽃을 피워서 앵초초롱이라고 합니다. 잎도 크고 꽃도 큰 편이라서 화분의 경우는 좀 넉넉한 분의 노지의 경우는 간격을 두고 심으시면 좋습니다. 여름철 직강이 많이 드는 곳보다는 반나절 그늘 정도가 좋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떡갈립 수국입니다. 중부 이북은 추위에 약할 수 있으나 중부 이남은 무탈하게 노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홀꽃에 꽃이 엄청 큰 하모니와 겹꽃 두가지 종류를 판매합니다. 꽃이 형성되고 있어서 6월 정도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무들 수형도 이뻐서 화분에 심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상품 사이즈가 금으로 단품 배송으로 택배비 별도 4천원을 받습니다. 노란 뼈꿍다리입니다. 노란색의 색감이 좋은 뼈꿍다리로 줄기가 늘어져서 꽃을 피움으로 화분의 경우는 현해분에 심으시면 좋습니다. 노지의 경우는 좀 높은 곳에 늘어져 꽃이 피면 좋을 듯한 장소에 심으시면 좋습니다. 여름철 반그늘이면 좋고 물은 좀 마른듯 주시면 성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애기 산비장이입니다. 가을에 피는 야생화로 토종 산비장이에 비해서 아주 작게 자라는 외성종입니다. 현재 포기가 정말 좋은 아이로 화분에 몇 포트 심으시면 작품이 될 만한 소재와 저렴하게 키울 수 있는 소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지월동도 잘 되어 정원에 빈 곳이 있으면 심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장미산란입니다. 100원짜리 동전만한 겹꽃의 산란입니다. 색상은 하얀 겹과 분홍 겹 랜덤입니다. 겨울철 얼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알아서 잎이 나오고 꽃도 피웁니다. 노지월동은 되지 않으므로 화분에서 키우세요. 향기진달래 백화입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좋은 진달래입니다. 꽃이 좀 있으면 필 것 같습니다. 무탈하게 잘 자라는 나무로 여름에만 밭그늘에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국내 생산품으로 피트모스나 상토에서 양액 재배한 상품이 아님으로 아주 단단하게 성장한 아이입니다. 왕강골무입니다. 30에서 50cm 정도까지 자라는 아이로 꽃이 피면 화려합니다. 토분 등에 심어서 놓으면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름철 분갈이, 가지 자르기 등은 삼가해 주시고 봄, 가을에 하시면 좋습니다. 묵은 아이들로 밸브가 정말 좋습니다. 4만원 한판 품목입니다. 20개의 세트 구매 시 4만원이며 택배비 4천원 별도 부과됩니다. 개별 구매 시는 정상가로 판매합니다. 골고루 구매 바랍니다. 특정 품목만 구매하시면 주인장 마음대로 분배합니다. 주문하신 품목이 분절인 경우는 재고가 있는 상품으로 대체합니다. 서양미 요치입니다. 키는 50cm 정도로 자라는 노란색의 꽃이 다화성으로 피는 야생화입니다. 굉장히 잘 자라는 아이로 첩박한 토질에 아주 좋습니다. 보기도 잘 드러나서 허전한 곳이나 다른 야생화들의 뒤쪽에 심어서 키 높이를 맞추면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화이트 캔디입니다. 흰색의 귀여운 꽃을 피우는 여름 야생화로 꽃은 말려서 꽃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포트이지만 보기가 정말 좋습니다. 노지에 심으시면 40cm 정도까지 자라서 풀 많이 나는 곳에 심으셔도 잘 자란 아이입니다. 마편초입니다. 키는 60cm 정도까지 자라는 노지월동되는 숙금 버베나의 일종입니다. 보라색 꽃이 꽃들 위에 뭉쳐서 비면 보기에 좋습니다. 굿나구로 정원의 다른 키 작은 야생화 뒤쪽에 심으시면 좋습니다. 첩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키도 커서 작초가 많이 나오는 곳에 심으셔도 좋습니다. 깃털동자입니다. 키는 60cm 정도 자라는 아이로 현재 꽃이 만개한 상태입니다. 키가 너무 커서 판매하지 않으려 했으나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판매합니다. 전국 노지월동되고 화려한 색감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정원용 야생화로 좋은 소재입니다. 좁쌀풀입니다. 노란색의 좁쌀이 뭉쳐피는 것 같은 야생화로 범짐이 좋아서 흙이 흘러내리는 빛나진 곳에 심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희 하원하의 하우스 한쪽에 심어 놓았는데 지금은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잡초와의 경쟁에도 강하여 정원에 심으시고 별도 관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키는 40에서 50cm로 자랍니다. 정양폴입니다. 토종 야생화로 전라남도 남해안이 원산이나 중부 이북에서도 노지월동이 잘 됩니다. 출기가 똑바로 서서 자라서 정원에 심으시면 보기에 좋고 꽃도 파스텔 토너의 보라색이라서 여름에 시원합니다. 포기도 잘 번지고 잡초들과 섞여도 강해서 정원 야생화로 제격입니다. 너무 습하지 않은 토양이며 무난하게 성장합니다. 청화 습부쟁이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야생화로 하늘 새까마의 국화와 같은 모양의 꽃을 피웁니다. 노지월동도 잘 되고 잘 번지는 야생화로 꽃에 새로운 줄기들이 자라서 커졌을 때 한번 잘라주시면 티도 많이 크지 않고 적당한 높이의 아름다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봄에 자란 줄기들은 넘높이 자라서 가을에 보기 싫음으로 한번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향등고을입니다. 왕성하게 자라고 번신력이 좋아서 좀 넓은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전국 노지월동되며 키는 노지에서 2m 정도까지 자라므로 적당한 높이에서 전지하시면 좋습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 장마철에도 예쁜 꽃을 피우므로 울타리 목으로 심으셔도 괜찮은 소재입니다. 은사초입니다. 비탈진 꽃 또는 석주 사이 등에 심으면 좋은 사초로 잎이 은은한 색을 띄어서 뭉쳐 자라면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추위에도 강한 신물로 조경용으로 인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알아서 포기도 늘고 잘 자라는 신물로 사초류 좋아하시는 분들 정원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삼색 애기물망초입니다. 봄에 사랑스러운 삼색어의 꽃을 피우는 야생화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인기 있는 꽃입니다. 단연초이지만 주식 자체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매년 포기 나누기를 해주어 번식을 시켜주면 오랫동안 키우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환경을 선호하므로 따뜻한 지역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반나절 그늘 등으로 관리합니다. 노지 심기의 경우 뿌리 내리고 나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개수될 때 이외에는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화분화의 경우에는 초본부터 낙엽이 될 때까지 겉득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시고 겨울철에는 시원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동작골입니다. 셀비아와 파이어볼 두 종을 판매합니다. 각각 다른 매력이 있는 아이들로 진한 색을 선호하시는 분은 파이어볼을 좀 덜 화려한 색을 원하시면 셀비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국 노지 활동도 잘 되는 아이들로 키는 40cm 정도 자라는 품종으로 유럽에서 정원용으로 인기가 좋은 아이들입니다. 초화화입니다. 가성비가 진짜 좋은 야생화로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분홍색의 꽃을 피웁니다. 햇볕이 들면 꽃을 보여주어서 좀 얄밉습니다. 아침에는 꽃이 안 벌어져요. 씨앗으로도 잘 번식되어서 정원에 심으시면 1년 지나면 군낙이 이루어집니다. 빨간 겹 목마가렛입니다. 여름철 더위에 좀 약합니다. 반 그늘 및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고 천지 및 분갈이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추위에는 강하여 겨울철에도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실뿌리가 많아서 물을 좋아합니다. 구매 후 좀 넉넉한 분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벨리아입니다. 보라색의 꽃이 예쁜 아이로 중부 이남에서는 월동이 잘 됩니다. 노지의 경우 높이 20에서 25cm 정도 자라고 꽃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개화합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기특한 아이입니다. 현재 파란색 꽃이 안정맞게 피어 있습니다. 견물망초입니다. 5월에서 6월에 꽃을 피우는 지피신물입니다. 수경도 되지만 노지에 심으시면 잔디처럼 옆으로 뻗어 자라고 예쁜 견물망초 꽃을 피워서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지피신물입니다. 분홍비댄스입니다. 추면국과 비슷한 꽃을 피우는 단연색 야생화로 줄기는 굉장히 뻣뻣하여 잘 부러집니다.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하여 식재해 놓으면 오랜 기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난 후 가지 끝은 한 번 전지하여 주시면 더 풍성해져서 보기 좋습니다. 물을 좋아함으로 좀 촉촉한 땅에 심는 것을 추천합니다. 4개 구절초입니다.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수시로 피워서 4개 구절초라 유통되며 호트하우스 정도면 잎도 상록을 유지합니다. 잎은 높이 자라지 않지만 꽃대는 20cm까지 위로 쭉 뻗어서 자라서 꽃을 피웁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고 여름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토플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야생화입니다.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포기도 잘 드러나서 정원에 심기 좋은 아이입니다. 분홍 속력국입니다. 화단을 맨 앞이나 통로 옆에 군락으로 심으시면 좋은 소재입니다. 요지월동도 잘 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야생화입니다. 화분에 소담하게 모아 심으셔도 좋습니다. 물은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됩니다. 애기 코스모스입니다. 대략 20cm 내외로 자라는 노란색 꽃을 피우는 애기 코스모스입니다. 애기 코스모스 중 노지월동이 제일 잘 되는 아이로 소담하게 군락을 이루어 꽃핀 모습이 예쁜 아이입니다. 꽃도 정갈하게 피워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솔잎 금괴국입니다. 가을에 피는 노란색 바탕에 꽃 중앙 부분은 붉은색을 띠는 금괴국입니다. 잎은 가는 솔잎과 같아서 군락으로 식지해 놓으면 꽃과 잎이 어우러지며 보기에 정말 좋습니다. 묵은 포트들로 포기가 정말 좋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겨울 월동도 잘 되는 아이입니다. 연잎 양깁이입니다. 잎이 연잎과 비슷하게 넓고 꽃은 양깁이 꽃처럼 이뻐서 이름이 연꽃 양깁이라고 합니다. 개화는 2월에서 5월까지이며 여름 및 겨울 모두 무난하게 잘납니다. 현재는 개화가 끝났고 내년을 기약하시고 구매하세요. 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성장하므로 점 넓은 문으로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청화국입니다. 푸른색을 굽고 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꽃은 가을에도 피며 목질이 되면 문제로도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노지에 심으셔도 좋은 아이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괜찮은 신물입니다. 노루오줌입니다. 뿌리에서 노루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요상하게 붙여진 야생화입니다. 노루오줌 냄새를 맡아보지는 못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노지월동이 되므로 정원에 심으시면 좋습니다. 색상은 구분되지 않으나 색상 혼합으로 심어도 보기 좋으므로 구매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분홍 이메리스입니다. 꽃은 지금부터 6월까지 피고 지고 합니다. 노지월동은 되지 않으나 남부지방은 겨울철 바람 많이 불지 않은 곳이면 무난하게 월동됩니다. 여름철 직광을 피하는 곳에 두시고 물빠짐이 좋은 용토로 심으시면 큰 문제 없이 자랍니다. 현재 떡잎이 조금 졌으나 꽃을 피우고 키우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은협 가자니아입니다. 은색의 잎과 주황색의 꽃이 예쁜 가자니아입니다. 묵은 아이들로 포트에 포기가 꽉 찼습니다. 노지 및 화분에 모아 심게 하셔도 좋은 야생화입니다. 골드 피라미드입니다. 노지에서는 키가 60에서 70cm까지 자라는 아이로 노란색의 국화같은 꽃이 피고 줄기는 단단하여 바람에도 잘 꺾이지 않습니다. 꽃은 8월 이후 피기 시작하여 10월 정도까지 피고 지고 합니다. 군낙을 이루어 꽃이 피면 정말 가을 정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소재입니다. 노지 월통도 잘 되어 적용용으로 인기가 많은 야생화입니다. 황금족밥나무입니다. 정원에 심어서 잘 키우시면 여름에 황금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문목이지만 올해 잘 키우시면 내년에는 보기 좋은 사이즈로 자랍니다. 신경 써서 관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 노지에 이식 후는 일주일 정도는 매일 물을 주시면 잘 안착이 됩니다. 좀베기롱입니다. 꽃은 7월경부터 피기 시작하여 늦게는 9월까지 피기도 합니다. 겨울에 가지 끝이 조금 마르기는 하지만 새봄이 되면 새순들이 잘 나와서 가지 손질은 봄에 잎이 나온 다음에 하시면 좋습니다. 빨리 사라지 않아서 화분에 심으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 물 마르지 않도록 물만 잘 주시면 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소재입니다. 여름 목수국입니다.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목수국입니다. 노지월동 정말 잘 되고 여름부터 늦게는 9월까지는 꽃이 피기도 합니다. 작은 문목입니다. 화분에 키우시다가 마당에 심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키우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길게 자라는 가지는 잘라주시면 또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풍성해집니다. 솔립 도라지입니다. 중부 이북에서는 노지월동이 되지 않습니다. 잎은 가늘고 꽃은 도라지꽃을 닮았고 새까만 파스텔톤의 연한 보라색입니다. 줄기는 굳어지며 목질이 되어 단단해져서 나무처럼 되어 화분에서 전지하면서 키우시면 멋진 작품이 됩니다. 꽃은 지금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 합니다. 분홍 부처꽃입니다. 여름 야생화로 초장 40에서 50cm까지 자라는 야생화입니다. 촉촉한 물기가 많은 곳에 심으시면 좋은 식물로 분홍색의 꽃이 길게 피어서 하늘거리면 일품입니다. 지금 정원에 심으시면 6월에서 7월부터는 예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타타 버베나입니다. 초장 30cm 정도 자라는 여름 야생화입니다. 꽃은 둥글게 층층이 피어서 정원에 심으시면 보기 좋은 버베나로 전국 노지월동 잘 됩니다. 포트채 노지에 놓아도 겨울을 이기는 아주 좋은 야생화입니다. 포트채에 묵었던 아이들로 노지에 바로 심으면 체력받아서 잘 자랄 아이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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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